11월, 4월 수익이 좋네. 평균 수익이 좋으면 다 오른다는 거잖아. 들어가죠! 해가지고 뒷둘 깨진다면 강원구 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구입니다. 따란 따단 따단! 여러분 주식을 사야 할 11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재산을 주식에 받기 전에 11월, 4월 주식 투익 통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의 신이 축복한 11월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맨! 그러면 11월에서 살고 4월에 말을 팔면 띠 돈을 버는 거 Sell in May Go Away라는 주식 속담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Sell before May Go Away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한번 11월에서 4월 주식 통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5월에서 10월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8.2%의 복리 수익, 플러스 배당, 플러스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커스피를 1년 내내 쥐고 있었다. 12개월 내내 쥐고 있었다고 하면 수익이 7.9% 플러스 배당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왜 플러스 이자 수익이냐고 하면 제가 11월에서 4월에 주식을 하고 5월에서 10월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그 돈이 비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예금을 하든지 채권을 사든지 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내내 커스피에 투자를 하면 사실 커스피 수익밖에 못 받죠. 딴 데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냥 11월 4월만 투자를 하는 게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보다 수익이 꽤 높았습니다. 보면 여기 금방 나오잖아요. 8.2 대 7.9 여기서 0.3%가 더 나오고 이자 수익 이것도 아마 6개월 동안은 그래도 뭐 한 1, 2, 3% 정도만 수익이 나와도 얘보다는 훨씬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커스피 경우 1980에서 2020년 11월 4월만 투자하고 5월, 10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를 끼워 넣겠습니다. 11월, 4월 세계 8대 불가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근데 한국에서만 보이는 패턴이 절대로 아닙니다. 3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110번 영상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월, 4월에 글로벌 주식 수익이 8.4%였거든요. 이게 지금 65개 시장 기준으로 300년 동안 본 것 같은데 5월, 10월 수익은 2.1%, 4분지 1밖에 안 되고요. 1960년대부터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5개국 중에서 45개국은 이 5월, 10월 주식 수익이 예금보다 낫다라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11월, 4월에는 주식을 갖고 하고 5월, 10월에는 예금을 가져가는 그 전략이 그냥 1년 내내 주식을 들고 가는 것보다 더 나았던 경우가 37개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30승 7패 그러니까 6개월만 주식을 하는 게 1년보다 나았다는 국가가 30개였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6개에 불과했고요. 리스크 조정 수익이라고 하는 샤프 시술을 보면 이 전략이 이 전략보다 무조건 나았습니다. 37승 0패예요. 이유는 40점 불가사입니다. 110번 영상에 제가 이유를 몇 개 올리긴 했는데 제가 보도 막 그렇게 딱 그럴 듯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헬로윈이 이제 10월 31일이니까 바로 헬로윈 끝나고 이 전략을 시행하는 게 좋죠. 11월에 주식을 사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거. 그래서 이 전략을 헬로윈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동심 파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커스피거든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1월에서 4월에 주식을 사면 어떤 수익이 나왔는가? 전반적으로 좋은 거를 볼 수 있기는 한데 보면 1990년부터 9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대통 깨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95년부터 98년까지는 4년 연속 깨진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14년, 16년, 18년, 20년 2년에 한번 이렇게 손실이 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수익이 안 나는 11월에서 4월이 꽤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자, 95년, 98년 아우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0000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연패를 하는 거를 아우디를 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40년 동안엔 커스피가 11월, 4월에 오른 경우는 겨우 2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년 동안에 25번이니까 숙률이 겨우 62.5%밖에 안 됩니다. 배당포면 아마 70%.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때 있잖아요. 82년. 이때 아마 배당수익까지 고려를 하면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또 뭐 이런 때 있잖아요. 96년 이럴 때. 그리고 이런 때. 2018년 이럴 때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배당수익까지 고려를 하면 그래도 플러스 수익을 낳는 경우가 한 7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월, 4월에 주식에 박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60에서 7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물론. 아, 그리고 5월에서 10월에 커스피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쫄쫄 굶고 아작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승률은 보니까 22승 19패. 53.7%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4월에 손익비가 2.53.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1월, 4월에서 버는 해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해는 버는 해잖아요. 이런 해는 깨지는 해고. 그죠? 자, 근데 버는 해 평균적으로 21%의 수익이 난다고 하고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깨지는 해에는 손실이 8.35%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나누면 2.53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깨질 때보다 2.5배를 더 먹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월에서 4월에 배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배팅이죠. 왜냐하면 먹을 때 깨질 때보다 2.5배를 먹으니까요. 그리고 먹을 확률은 60에서 7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11월, 4월에 벌 경우에는 우리가 왕창 벌고 이렇게 벌고요. 그리고 깨질 때는 조금밖에 안 깨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10월은 결국 완전히 틀려요. 손익비가 1.02밖에 안 됩니다. 이기는 해는 평균 12.9%를 먹고 깨질 때는 12.6%를 깨집니다.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했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20년 동안에 한국인은 모든 개별 종목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평균 수익은 뭐냐 하면은 제가 1999년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한국인은 모든 종목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몇백개 기업의자가 투자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평균 수익률 15.4%를 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승률이 28%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에 한국의 주식이 1,000개 있었다고 하면은 그 1,000개 중에서 11월에서 4월에 오른 주식이 283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700개는 졸라 깨진 거죠. 그런데 보면은 손익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놈들은 졸라 올라갔고 떨어진 놈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세요. 보면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정리를 해놨는데 놀랍게도 승률이 20%대일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99년, 2002년, 2007년 이런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을 봐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2007년, 2010년, 2019년 이 정도밖에 없었죠. 망할 놈의 코로나, 망할 놈의 리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주식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중에서 극히 일본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률과 선익비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좀 재수 없는 해에는 승률이 20%로 팍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평균을 다 제가 내봤는데 놀랍게도 그 한국에서 99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1월에서 4월에 돈을 버는 기업이 겨우 54%밖에 안됩니다. 20년 동안에 근데 보시다시피 손익비가 1.9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버는 기업들은 많이 벌고 깨지는 기업들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깨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제 뭐냐 하면은 주식은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게임입니다. 여기 보셔도 승률이 진짜 21%부터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84%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8년 11월에 우리가 그 주식을 샀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얘네들 60% 올랐고요. 그리고 100개 주식을 샀으면 84개가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했으면은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15% 까였고 그리고 우리가 10개 주식을 샀으면 2개만 오르고 8개가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난 게임인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육의 폐해인 것 같습니다. 통계 개념은 1도 없고 맨날 맞다 틀리다 그것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월 4월 수익이 좋네. 평균 수익이 좋으면 다 오른다는 거잖아. 들어가죠. 해가지고 등둘 깨진 다음에 강한 거 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11월 4월 동안은 투자를 하고 4년 연속 90년대 중반에는 4년 연속 깨지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승률도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해도 11월 4월에 돈 벌 확률은 6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승률과 손익비가 보이면서 11월 4월에 서서 이겨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 그게 잘 통하느냐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률이 70%라는 거는 3에서 4년에 한 번은 이 전략이 꽝이라는 거거든요. 망한다는 겁니다. 11월 4월에 그걸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개별주는 더 심각하신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정말 11월 4월에 주식을 100개를 샀으면 그중에 20개만 오르고 80개는 꽝 인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길게 보면 아주 긴 시간대를 보면 11월 4월에 투자를 하면 벌 때 보통 많이 보고 깨질 때는 보통 덜 깨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주식을 사면 확률이 지금 11월 4월에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버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라는 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11월 4월에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퀀트킹으로 미친듯이 지금 종목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 찾고 그럼 제가 당연히 또 영상을 올려가지고 난 이런 거 샀습니다. 해가지고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라고 당연히 올릴 겁니다.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것도 참 엄청나게 유익한 영상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 친지 친구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 영상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